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 곳이라 내게 주신 곳 올라와 나 가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자리차 주신께 드릴 때 나의 삶을 보게 지연만 가리니 내게 맡기신 형이 안기고 감사와 충전으로 우리를 살리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의 모든 일 내게 맡기신 형이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 wcześniej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